안녕하세요. 쇼킹TV의 톰슨입니다. 오늘 긴 사건 이야기는 조지아주에서 한 젊은 여성이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은 경찰을 돕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2019년 5월 7일 오후 6시경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치 다쿠타 픽업 트럭이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트럭이 끌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반파시키고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을 목격한 조지아주 교정국 교도관 테리 로빈슨이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픽업 트럭의 운전자는 곧 62세의 케네스 헤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자인 테리는 헤링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의 영향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죠. 이렇게 테리가 9.11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도 모르게 또 다른 목격자가 그 옆에 차를 세웁니다. 그녀는 21살에 한나 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헤링이 마약을 했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리는 계속해서 헤링을 관찰하면서 의료적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경찰이나 구급차가 도착하지 않자 테리는 다시 9.11에 전화를 겁니다. 테리는 근처에 서있던 한나에게 소리칩니다. 9.11 통화에서 보면 교환원이 차량 넘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망친 차량의 넘버를 파악하기 위해선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차를 따라가서 넘버를 파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픽업트럭을 쫓아가면서 다시 9.11에 전화를 겁니다. 9.11 교환원은 처음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한나에게 쫓아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지프 차량으로 픽업트럭을 가로막고 헤링을 멈추게 합니다. 이제 그녀는 차량 넘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마치 경찰처럼 헤링을 체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9.11 교환원은 한나에게 더 쫓아가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나는 여전히 9.11과 통화 중인 상태에서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헤링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계속 소리치고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경찰도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헤링의 차량을 가로막고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사고 가해자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누군데 여기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럴 자격도 없잖아. 한나는 이 상황에서 헤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총 있으니까 쏠 거예요. 그러자 헤링은 한나의 총을 잡고는 당신은 경찰도 아니잖아 비키라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총을 두고 씨름하는 동안 갑자기 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을 듣게 된 9.11 교환원은 매우 심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나에게 따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또 다른 사고가 터지자 한나는 교환원에게 경찰과 구급차를 보내달라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카운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한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다른 경관과 구조대원은 헤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테리를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테리는 헤링을 처음에 봤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병으로 인해 그런 것인지 충돌 때문에 생긴 의료적 문제인지는 모르고 있었죠. 헤링은 많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첫째로 일종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헤링에게 평생을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지냈기에 이 소식을 듣게 된 그들은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있던 한나는 경찰국으로 이송되어 형사들과 자리합니다. 형사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위해 한나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2019년 5월 7일 저녁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링은 뺑소니 사고 후 목격자인 한나에 의해 도주가 저지되었고 이후 총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은 정확히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링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중에 한나는 경찰국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는 직업도 있고 범죄 이력 같은 게 전혀 없는 흔한 2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마칭 밴드에 있었습니다. 졸업한 뒤 곧바로 회사에 입사했지만 마칭 밴드에서 활동할 당시 사귄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죠. 한나가 처음 9.11에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헤링의 차량과 트럭 사이에 일어난 추돌사고를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했을 때는 헤링이 그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교환원은 한나에게 쫓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환원의 말을 무시한 채로 쫓아가서 헤링의 차를 가로막고 세운 뒤에 총을 들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헤링의 목숨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 누구도 한나에게 쫓아가서 제압을 해달라 대신 체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한나의 말을 보자면 경찰이 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어느 정도 동기를 부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조지아주에서는 시민체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이 다른 시민을 체포할 수 있는 법인데 이건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시민을 발견했을 경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그 시민을 구금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법이었죠. 하지만 시민체포법의 그 어디에서도 설상 무기를 이용하여 구금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링이 다른 차량을 치고 달아난 건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경범죄로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포법에서 다루는 중범죄를 저지른 시민이라고 함은 헤링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만약 목숨을 빼앗지 않고 제대로 구금했다더라도 한나는 시민체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범법을 저지른 셈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으니 이 상황은 경찰 입장에서 꽤 심각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의 말에 따르면 헤링은 분명히 방향 감각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배지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차량을 가로막고 접근했다면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나가 마치 경찰처럼 강압적인 어조로 욕을 섞어가며 명령했다는 점이었죠. 이 상황에서 한나는 아마 경찰을 제외한 그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혜린과 한나의 대치 중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혜린과 한나의 대치 중에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셔츠는 꽤 많이 찢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헤링은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에 다시 달아나려고 시도하다가 한나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한나가 아끼는 차량을 부숴버리려고 하는 헤링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총을 꺼냈을 거라 생각하였죠. 또한 언성을 높여가며 지시했지만 그것에도 불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분노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봤습니다. 한나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의 기본 전제 조건은 최초 공격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총을 들고 겨누는 상황이었을 때 똑같이 총을 꺼내서 겨누거나 쏴버렸다면 법정 다툼으로 정당방위를 가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최초 공격자는 차량이라는 흉기를 사용해서 헤링이 앞을 가로막은 한나가 되니까요. 한나는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어제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최대한 정직하게 답변하러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인의 연구가 있는 제 손에 있는 핫도그. 아휴. 닮은 이메인의 핫도그. 넌 아가도그. 아니요. 안으로는 전혀. 알 것같은데, 손에 있는 제 손에 있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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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9mm. 핫도그. 제가 바꾸는 것같은데요. 제가 타고싶을 받아들여서. 핫도그. 핫도그. 저는 핫도그. 한나의 차량에는 최근에 사격장에서 표적지를 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총기훈련에 관한 책도 있었죠. 여기서 용사들이 한나에게 그녀의 손가락이 어떻게 방아쇠에 놓이게 된 건지 물어보기 시작하자 그녀의 진술이 바뀌어 갑니다. 자신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있었다는 건 법정 싸움으로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진술을 번복하는 한나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제게 자리를 잊고 싶던 후에 이 시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형사들에게 진술을 하고 있던 사이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던 해링은 복부의 총상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해링의 혈액을 검수한 결과 그는 알코올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링에게 한나가 길을 막고 총으로 위협하다가 결국 복부에 총까지 발사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정확히 누가 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형사들은 한나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토대로 그녀가 쐈다고 생각하고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 신청을 냅니다. 검찰도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번복한 점을 놓고 기소를 진행하였고 대배심에서도 이 기소를 승인합니다. 하지만 한나가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물적 증거가 아닌 여러 정황상 증거들, 목격자들의 증언,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으로만 유무죄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과연 이 재판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23년 12월 6일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 고등법원에선 코로나19로 인해 4년이나 지연된 헤링 총격 사망 사건의 재판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그 사이 한나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과 시민 체포 과정에서 헤링을 살해한 혐의, 그 외에도 6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25세가 된 한나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사이의 혐의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 시작부터 검사는 아주 날이 선 발언을 날립니다. 이런 변호사의 주장은 배심원단에게 그리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9.12 교환대는 통화 중에 총 4번이나 쫓아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검찰은 한나가 유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큰 임무를 갖고 있었지만 바로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하려 노력합니다. 검찰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거의 모든 각도에서 지켜본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입장에선 목격자들이 보지 못한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검찰 측 증인인 목격자들은 당시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꽤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한 명의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사건에서는 총 6명의 목격자가 가까이서 그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꽤 이례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What did you observe happening that drew that your attention? I just seen her outside hitting on this window or this car door and that's what made me just pull out my phone. Where is Ms. Payne standing when you see her? She was actually standing at the guy's driver door. What did you see her doing at that driver's door? 헤링은 확실히 비무장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헤링에게 욕설을 하며 명령을 하고 총을 겨누기까지 한 것이죠. 대부분의 목격자는 헤링이 어떤 반격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한나는 신문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링이 자신을 때리거나 잡아당겼고 그래서 옷이 찢어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목격자도 그러한 헤링의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은 꽤 치명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기억이 정확한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동안 그 입장에서 불려온 지 4년이 지난 후에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넌 못 보니 아무 손을 보니, 넌 못 보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무엇이 발생하지가? 왜냐하면, 당신의 증언이, 그 입장에서 불려온 지 4년이 지나가고 네, 그렇습니까? 네. 이러한 변호사의 예리한 지적은 목격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처음에 했던 증언과는 조금 다른 증언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검찰이 가장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검찰과 변호인단이 배심원단을 설득하려 애쓰고 있던 중 증인석에 깜짝 증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증인석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증언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I'm not. nobody deputized you on that day to apprehend anyone? 62세의 해링의 죽음과 관련된 6건의 추가 범죄 혐의 외에도 2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에 직면한 25세의 한나는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판 4일째 되는 날 그녀는 자신이 어렸던 점과 선한 의도를 배심원단에게 어필함으로써 재판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변호인단은 한나가 그 어떤 정과도 없고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해링을 쫓아간 건 단지 올바른 일을 하려 했을 뿐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가 최초 뺑소니 현장에서 9.11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신고해 있던 교정국 교도관인 테리 로빈슨이 자신을 교도관이 아니라 조지아주 경찰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이었죠. 아까 신문 중에도 한나가 말했던 것처럼 그녀는 권위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권위를 따르는 게 몸에 배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지아주 경찰이라고 소개한 테리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테리는 해링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갑자기 차를 끌고 어디론가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주 경찰인 테리를 돕기 위해 곧바로 해링을 쫓아갔습니다. 한나는 주 경찰이라고 주장한 테리와 9.11 교환원 모두 차량 넘버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 중 일부를 반박하려고 시도하며 해링과의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겪은 몸싸움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총을 발사한 건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죠. 피아노 전지와 구역사는 자격적 지시키는 운을 변호사와 한눈은 그때 모든 상황은 고의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닌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When he puts the gas and we go forward, when you are held against your will, and you have no idea what's ahead of you, and you're looking down, it felt like it lasted forever. 한나는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고 싶지 않았고 너무도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셔츠가 완전히 찢어졌죠. 한나와 변호인단은 찢어진 옷을 이용하여 헤링의 공격적인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이 발사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한나에게 기울어진 채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반대 신문에 나선 검사는 예리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검사가 한 질문은 한나의 견고한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과의 신문 당시 한나는 커브를 돌면서 헤링을 앞질러 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나는 기억나지도 않고 차량을 가로막고 멈추게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한나의 차량이 헤링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사진을 배심원 딴에게 보여주며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Now, is your testimony today that you've never had your finger on the trigger? It is. And you also stated that you've never had any intention of pulling the trigger? Correct. So when you told Mr. Herring that you would shoot him, you were just bluffing? I wasn't bluffing. I was, as I explained, thinking it was a deterrent, like I wouldn't be able to get away. And you said you had training with this firearm? Yes. You didn't learn that you don't pull a gun unless you're going to use it? I learned that you don't put your finger on the trigger unless you're going to use it. And it was your testimony today, in that interview, that your trigger, your hand, your finger was on the trigger, correct? My finger was in the trigger, on the trigger guard, not in the trigger. 검사는 배심원단에게 한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물리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말이죠. Had gone from that situation and here on court, is there anything you've learned? Not everybody is going to have a reaction that you think they're going to have a reaction that you think they're going to have a reaction that you think they're going to have and that clearly trying to do the right thing is not the right answer. 한나는 당시에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도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인석에 올라와서 증언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2일, 배심원단은 1시간 30분만에 만장일치로 편결을 내립니다. 한나 페인은 8개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비극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뜻하지 않은 뺑소니로 시작해서 결국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가해자도 뜻하지 않게 쫓아가서 실랑이를 버리다가 이젠 20대 초반부터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될 운명 앞에 놓였으니까요. 한나의 선고 재판은 그로부터 3일 뒤에 열렸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 가해자 가족 모두의 감정이 격해진 이곳에서 해링의 남매들은 최대 역량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모두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과 더불어 13년형을 선고하였죠. 판사가 이렇게 선고란 건 일반적인 살인사건들처럼 살인을 저지르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입니다. 사전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5세의 한나는 결국 43년 뒤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건 78세가 되어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no more Christmas, no more birthdays, no more family gatherings, we don't have that now. there were 6 of us, now there's the 5 of us that are left.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생각나는 감정을 한 단어로 하자면 무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일어날 필요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선행이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든 결국 이 무의미한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의 오빠,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젊은 여성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모든 살인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비극이라는 말을 들이지만 이 사건은 더욱 비극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낀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톰슨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